시간이 아까운 여러분들을 위한 1분 제품 소개 영상입니다. 오늘 소개 드릴 화장품 원료는 이퀴스칼프입니다.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내산 사과를 원료로 만든 이퀴스칼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망가지는 두피에 미생물 균형 유지, 염증 완화 등 좋은 효능을 가진 식물 켈러스 기술이 들어간 자연친화적 제품입니다. 켈러스 기술은 작은 사과 한 조각만을 사용하여 사과 조직을 얻어 복제하는 기술로 식물 개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초제나 살충제 없이 재배가 가능하고 중금속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토양과 물 소비가 감소됩니다. 실험으로 이퀴스칼프를 2% 함유하여 샴푸를 28일간 사용한 결과 사용 전과 비교하여 리듬이 20.4% 감소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관 관찰로도 확연하게 두피 홍반 및 각질이 감소하였습니다. 또한 염증 매개인자인 IL-1RA의 발현이 27% 감소했고 항미생물 페타이드인 S100A19의 발현이 45.6%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. 이퀴스칼프는 2021년 피치에서 파운티 어워드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논문 또한 있는 제품입니다. 더 다양한 원료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.